3시의 반승 자 공격합니다 해외파 공격합니다 베르와토프는 상대로 자 게리네빌이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볼 잡고 아 돌아서는 순간 제주를 부려봤습니다만은 반격 아웃됐습니다 자 시간이 한 7분 정도 지났고요 자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양팀 후반전에 아이고 아이고 나갔습니다 살려주고 싶었는데 자 슛 아 잡았어요 역습 찬스 역습 찬스 자 게리네빌 자 패스 찍어서 좋습니다 자 단독 찬스 1대1 베르와토프 베르와토프 꼬리집니다 그렇게 저렇게 네 한정을 따라갑니다 해외파 5대3이 됐습니다 5대3 5대3 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2미닛 2미닛 남았습니다 이렇게 패스웍을 참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베르와토프 뒤쪽에서 공을 살살 가르면서 찔러갔어요 자 볼 뺏었어요 볼 뺏었어요 다 잘한 댄스슛 들어갔습니다 아 5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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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와토프가 들어오면서부터 골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5대4 1골 남았습니다 5대4 1분 남았어요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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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으면 격의가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자 5대4 한 점을 국내 선수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터치하우트 됐구요 라인 밖으로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. 자, 5-4. 1분 남았어요. 자,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없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하면서 선수 교체 대규모에도 나머지 30초 를 위해서 선수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베르보 토프도 교체가 됐고 조로쇼가 들어왔습니다. 마지막 한 골을 지킬 것이냐? 동점으로 끝낼 것이냐? 30초 안에 승부가 갈릴 겁니다. 지금 5대4 상황에서 시발리는 30초가 남았습니다. 네, 아, 조로쇼가 가장 큰 의욕을 보이는데요. 자, 볼 잡았습니다. 안 빠져요. 안 빠져요. 조로쇼는 안 빠집니다. 조로쇼는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. 자, 타드슛! 골입니다! 골입니다! 조로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골이 들어갔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. 6대4로 군네퍼 선수들이 조로쇼의 활약으로 6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. 네, 활약을 한 우리 정지훈 선수, 그리고 오세훈 선수 시장님, 그리고 게르네빌, 존 에바스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!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 많아요. 네, 수고 많아요. 네, 수고 많아요.